지금부터 JavaScript 클로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Script Execute Context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ecute Context가 무엇인지, 또 JavaScript 디버거를 어떻게 쓰는지 또 Scope, Scope Chaining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저소를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간단한 JavaScript 예제를 좀 만들고 시작해볼까요? 일단 스크립트 태그가 있어야 실행을 시킬 테니까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었고요 let l0는 l0다 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fn1이고요 만들었으니까 호출해야겠죠? fn1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l1은 l1이다 라고 하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콘솔로그로 l0와 l1을 제가 호출하면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l0와 l1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잘 동작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다섯 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다시 웹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줄에서 멈춰 있겠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스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만든 l1의 경우에는 함수 안에서 만들었을 때 로컬이라고 하는 스콥의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 바깥에서 만든 l0는 함수 바깥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콥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l0라고 하면 저 값을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는 가져오느냐 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fn1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유효범위 안에서 로컬을 뒤져봅니다 로컬에 l0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뒤져보니까 l0가 있으니까 이 값은 l0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l1의 경우에는 로컬에 l1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l1의 값이 되면서 우리가 이걸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저는 function fn2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는 let l2는 l2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저 변수에서 console.log l0, l1, l2를 호출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l1 is not defined가 뜹니다 l1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l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쟤는 왜 안 됐을까? 우리 한번 따져보죠 다섯 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리로드를 해서 스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l0의 경우에는 어때요? 로컬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스크립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스콥은 전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2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실행 호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로컬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l1은 fn2를 호출한 fn1 안에 정의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호출했으니까 이 호출한 저 함수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fn1에 정의되어 있는 저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접근을 못하니까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로컬에 l1이 없죠?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는 곳 그러면 fn1의 execute context로 들어가서 스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fn1의 로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n2로 들어가 보면 fn1의 로컬이 스콥 체인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fn2의 독립적인 로컬만 존재하고 전역적인 스콥이 그 다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에서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달라진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스코프 동적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스코프가 아니라 정적 스코프를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러를 만났는데요 여기 있는 fn2를 우리 fn1으로 한번 이사시켜 볼까요? 이렇게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스코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클로저라고 하는 것이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함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클로저 안에 저 함수의 로컬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L1에 접근을 시도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우리 로컬을 보니까 로컬이 없죠 그러면 그 parent인 클로저를 보니까 거기에 L1이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이 L1의 값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유효범위는 그 함수가 어디서 실행했냐가 아니라 어디서 정의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함수의 호출은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적 스코핑이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스코핑 함수는 한 번만 정의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거기다 정의해 놓으면 다른 데서 정의를 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 정적 스코프 스태틱 스코핑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 스코프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어휘적이라는 뜻에서 렉시컬 스코프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수를 한 번만 더 중첩시켜서 만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 리로드를 하면 여기서 멈추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스코프를 한 번 보시면 어때요? 자 현재 로컬이 L3죠? 자 그리고 그 L3의 이전 스코프는 FN2고 거기에 A2가 들어가 있고 그 이전은 FN1이고 거기에 L1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크립트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글로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함수를 함수 안에 적용 그 정의하면 그 함수의 부모 함수의 스코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제예요 자 우리 클로저를 활용해서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공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공장은 뭐냐면 더하기 함수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얘도 함수긴 합니다 여러분 이 함수에다가 만약에 1을 넣으면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도 함수인데 더하기 1이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 1을 입력 값으로 주면 이게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2를 입력 값으로 주면 얘는 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대로 카피해서 자 두 번째 공장 자 더하기 함수 공장에 2를 넣고요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걸 실행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3이 되고요 이걸 실행했을 때는요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는 이 공장을 만들어보자고요 재밌겠죠? 자 우선 스크립트 태그로 감싸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로 감쌌고요 함수를 만듭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더하기 함수 공장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함수 안에 또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뭘로 할까요? 더셈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요 여러분이 더하기 함수 공장을 실행했을 때 리턴 값이 함수였잖아요? 이 더셈을 리턴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더하기 함수 공장의 입력 값으로 1과 2가 들어오는데 이걸 받으려면 우리가 여기를 처리하면 되겠죠 저기서 저는 초기 값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한 이 함수에도 입력 값을 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선택한 저거는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숫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값은 어디로 가요? 여기 초기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1은 여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함수는 리턴을 합니다 뭘요? 초기 값 더하기 누구요?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2와 3이 나왔습니다 이거 실행한 결과가 2와 3이죠 이건요? 3과 4가 나왔어요 이걸 실행한 결과가 3과 4인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 열 번째 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하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다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서 온 거였어요? 이 함수 공장이 리턴한 이 함수인 거죠? 자 우리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로컬은 숫자 1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숫자 1은 그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초기 값은 이 함수 안에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 함수를 감싸고 있는 더하기 함수 공장의 초기 값 여기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클로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숫자 1 초기 값 1을 더하면 더한 값이 2잖아요 그 2가 더하기 1 입력 값 1의 리턴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 우리가 이 더셈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 더하기 함수 공장 안에서 호출한 것이 아니라 이 리턴된 여기에서 호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함수 공장의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내부적으로 스콥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접근 가능하다 라고 하는 정말 희한한 그런 어떤 문법적인 요소 덕분에 우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그 함수 안에 이렇게 넣어둘 수 있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폐쇄적인 이름이죠 클로저를 폐쇄하다 동봉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 함수의 부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스콥 유효범위 또는 변수들을 이 함수가 동봉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클로저 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클로저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또 정적 스코핑 동적 스코핑 또 렉시컬 스코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섬 아래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저기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클로저를 알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끝